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라이템 debate 시원 submersол Brian theft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오징어 살이 엄청나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쁘다 매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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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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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오늘의 번째 면은 국물이 정말 좋고 오늘의 네일을 보냉네요 첫째 면은 저녁에 면을 먹어요 늦었는데요 초콜릿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늘 하루 종일 쭉 퍼끄러워요 오늘 하루 종일 쭉 맛있네요 오늘 날씨였습니다!